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입니다. 그동안 지난해 한 8월 무렵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 끝에 결국 검찰이 6대 범죄, 선거사범을 포함해서 6대 범죄만 담당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 그것을 한번 밀고 치는 겁니다. 그 검경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도는 결국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이 황우나라는 사람인데 아마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 중요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이 사람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문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치러진 사전선거 조작 문제를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총대를 메고 있는 황우나 씨는 대전시에서 출마를 했는데 황우나 씨 자체가 한 2,300만 300표 정도로 간신히 이겼습니다마는 의혹 대상인 표가 1만 1천 표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하는데 거의 한 90명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선거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또 악법을 무리하게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종류의 비극은 선거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안들보다 이 문제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작품을 또 전시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두 번째 시리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3구 대선 선관위 작품 전시회 2 원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원도 마저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어제는 보니까 선관위 작품 전시회 1을 그냥 만든 사람조차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또 뭐를 걸어놓았더군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 선관위 작품 전시회 같은 민감한 이슈는 아예 그냥 제작자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방송 탄압으로 보는 사람 수는 적지만 이 콘텐츠가 확산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악랄하게 언론 탄압과 정부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그렇게 막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어제 부랴부랴 또 콘텐츠가 막혀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또 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으실 텐데 자 그럼 이제 3구 대선 선관위 작품 전시회 2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정권 하에서 치루진 공직선거에서는 정치판에 닳고 다른 정치인들과 그들을 보좌하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 선거 기술자들이 그냥 감으로 딱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는 뭐 정치판에서 한 5년 10년 정도 그렇게 달고 다르면 금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3구 대선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 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 그럼 이제 우리 지지층들이 총 그런 투표수의 한 30%를 차지하니까 거기다 몇 표를 더하면 되냐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득표율이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목표 득표수입니다 그것을 단박에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3구 대선에서는 얼마 정도를 설정했는가 하니까 얼추 한 326만 표 이상 정도만 표를 훔칠 수가 있으면 무난하게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직관적으로 계속해서 선거를 해온 사람들은 마치 생업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이 자기 생업과 관련해서 감각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냥 이번 대선 그럼 몇백만 표 더 얻어야 되냐 이런 것이 금세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구 대선은 한 326만 표보다 좀 더 얻으면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326만 표 플러스 알파를 어디서 구할 거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수인 거죠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다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서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다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몇 퍼센트를 하게 되면 몇백만 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이번 3구 대선 같은 경우는 1629만 명입니다 1629만 명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326만 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총 20%를 훔치는 겁니다 도덕질을 20%를 하는 거죠 각 후보에게서 10%를 하는 겁니다 사전선거 투표자 수 혹은 사전선거 참가자 수 혹은 사전선거 선거인수에다가 곱하기 10% 0.1이죠 0.1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재명 후보 쪽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한테서 빼앗는 겁니다 총 20%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26만 표를 훔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1629만 명입니다 1629만 명의 총 20%를 훔치는 그런 종류의 소위 조작 프로젝트가 3구 대선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얼추 25%를 조작했는데 특히 민경욱 의원같이 이렇게 격전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뺏었죠 계산을 해보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26% 정도를 빼앗았습니다 26%를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 민주당에 속해 있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게는 그당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왜 전국이 지역구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지난번에는 257개인가 8개지 않습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지난해도 다 훔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냥 날로 먹었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작업을 한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감각으로 올해 몇 표를 얻어야 되냐 자기들 지지자들이 몇 명 그 다음에다가 몇 표를 추가적으로 훔쳐야 된다 그럼 조작 프로젝트를 정하는 겁니다 사전 선거에서 대부분 다 훔치고 당일 투표에서는 조금 훔치겠죠 사전 투표에 곱하기 몇 퍼센트입니까 20% 각각 10%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런 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구 대선에는 1632만 표 사전 선거 선거인수입니다 사전 선거에 참가한 수 사전 투표율이 36.93%입니다 그 20%를 전체 조작하면 326만 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큰 마음을 먹었으면 22% 각각 이재명 후보에게 11%를 대주고 윤석열 후보에 11% 빼앗는 그렇게 하면 359만 표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격차가 351만 표가 났기 때문에 8만 표 차이로 1%만 조작률을 올렸어도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덜 키는 것이 대개 각각 13%씩 할 때 총 26% 정도를 조작할 때 표가 좀 납니다 그래도 눈 감고 그냥 국민들을 그냥 과제나 부거나 괴로 생각하고 26%까지 그냥 조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424만 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20%를 조작할 거냐 22%를 조작할 거냐 24%를 조작할 거냐 26%를 조작할 거냐 네 가지 정도의 대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의 득 투표율이 굉장히 지난번보다 한 10%를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티나지 않게 무리수를 두지 않고 무난하게 20% 정도만 조작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후보에게 사전 선거 선거인 수의 10%를 더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사전 선거 선거인 수의 10%를 빼는 총 20%를 조작하는 그런 대형 소위 선거 절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예를 들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한 26. 몇 프로였을 겁니다 그냥 그러면 26%를 가정하게 되면 지난번에는 사전 투표자 수가 26%이기 때문에 1190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26%까지 조작하더라도 309만 표 정도가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권영세나 김기현 같은 그런 원내 수뇌부까지 총동돼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의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4.15 총선에 1190만 표에서 1632만 표로 늘어난 겁니다 황금 의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상당히 안심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확진자 사전 투표나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는 그냥 상당 표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방심하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에게서는 엄청난 그런 행운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전복시켜서 좌파가 영구히 집권하는 그런 체제를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하고 그를 보좌하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놓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수뇌부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선거 막판인 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그런 사전 투표 동료에 들어간 것은 엄청난 실책입니다 그건 당 자원에서 반성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는 정당입니다마는 그것은 1190만 표 곱하기 20%하고 1632만 표 곱하기 20%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간 겁니다 여기서 이근영 씨가 직접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이근영 씨가 거기에 선거를 이끄는 기술적인 면에서 소위 지도자라고 보고 그냥 이근영의 치명적 오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근영 씨라기보다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치명적 오판이다 민주당에 속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치명적 오판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전산 조작을 해서 투표자 수를 늘리고 326만 표 플러스 알파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얼추 맞게끔 위조 투표제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투표함에 위조 투표제를 투입하더라도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투표함을 까면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가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그래서 24만 7천 표 차이가 났습니다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절대 재검표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가 난장판이랄 것입니다 일단 숫자가 안 맞을 거고 그다음에 급하게 투입하는 과정에서 절치선이 붙어 있는 거 별게 다 나오겠죠 그런 짓들을 지금까지 문정권 하에서 계속해서 해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절에 가서 통도사 다니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경완박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586 운동권 정치인들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악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보통 시민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전산조작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전산조작은 대구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게 69만 8,986표가 이게 사전선거의 선거인수입니다 참여한 사람 여기에 10%를 곱하고 빼주는 겁니다 그럼 69만 8,986이니까 69,898.06이 되는 거죠 반올림하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산은 0.6표라는 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0.6을 반드시 반올림합니다 0.3이 되면 떨어뜨리게 되죠 반올림하고 또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표 차이를 또 수정하기 위한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단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검수완박하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뭔가 하니까 부정선거를 덮는 겁니다 그게 밝혀지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그게 밝혀지게 되면 그냥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공중폭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건 대형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대구 전체에서는 13만 9,798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죠 대구시 전체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이 얼마나 표를 훔쳤는가 아니고 약 14만 표를 훔친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대구 광역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참 간단하게 보이는데 그 위에는 실제 득표수 추정치입니다 밑에는 조작한 이후에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원의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이 6%에서 10%를 뛴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35에서 31%로 줄어든 겁니다 이런 조작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예외 없이 다 실시가 된 겁니다 4.15 총선에서는 전남 광주와 전남 전북 여기서는 조작을 안 했지만 이번에는 전남 전북 그리고 전남 광주까지 다 조작을 한 거죠 일률적으로 그러면 대구시의 14만 표 정도를 조작을 했는데 이걸 다 골고루 모든 동해 투표소까지 다 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컴퓨터는 순식간에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14만 표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 표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엑셀표입니다 아마 선거 기술자들이 이런 표를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선거인수가 있죠 선거인수가 그래서 사전투표를 구성하고 있는 거소선상투표는 표수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표수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보시죠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수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과내 사전투표 여기 있죠 그다음에 제외투표 다음 두 번에 있죠 그다음에 각 동해 모든 동해 여러분 보시죠 여기 대구 같으면 범어 예를 들면 삼동 삼동의 관내 사전투표 수가 3764표입니다 그런데 이 범어 3동의 관내 사전투표의 투표수가 모두 4개입니다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 제4투표 모든 투표수의 선거인수의 10%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대구시 이렇게 하면 14만 표인데 14만 표를 어떻게 그냥 그러면 얻어내느냐 대구의 전역에 있는 동단위의 모든 투표소에 참가한 사전투표 각 투표소를 방문해서 사전투표를 한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각 투표소의 선거인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전체로서는 14만 표 정도를 훔쳤다 이렇게 하면 말은 참 간단한데 이러면 앞으로 이거는 제가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고 이것은 이제 제야에 계신 한 분이 진짜 생업을 하면서 날밤을 쉬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 것이고 그럼 이 14만 표를 어떻게 뽑아내냐 어떻게 훔치냐 바로 이 테이블에 나온다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동에 모든 투표소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소를 방문한 각 투표소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인수 곱하기 10% 빼기 10%를 모든 값을 다 이렇게 계산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면은 복잡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 뭐 어떻게 그런 부정선거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산시스템을 전혀 모르신 분이고 컴퓨터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만큼 숫자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범어 이동만 하더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범어 이동에 관내 사전투표수가 2331표인데 투표수가 1 2 3 4 4개나 있는 겁니다 4개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범어 이동의 제1투표소에는 선거인수가 그러니까 범어 이동의 제1투표소에는 1936명이 투표를 하러 온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그 1936명이니까 193.6표입니다 반올림하고 194표를 뭐죠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주고 윤석열 후보에 빼앗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작업이 계속 이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죠 범어 이동의 제2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하러 오신 분이 1496명입니다 1496명이니까 1496명의 10%는 149.6매입니다 06매가 있을 수 없으니까 06매를 반올림해가지고 150표가 되는 것이죠 149.6매니까 150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국의 모든 광력단체 그리고 도차원 그리고 시차원 동차원 동에 속한 1투표소 2투표 3투표소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야에 계시는 분이 이런 작업을 다 거쳐서 여러분 만든 표가 바로 이겁니다 제야 고수가 이렇게 한 걸 다 합치니까 대구에 13만 9798표를 훔쳤다 딱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걸 보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국회의원들 뭐 만 명 10만 명 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정당 보조금을 1년에 수백억 받고도 선거 끝나면 선거 데이터 하나 분석하지 않는 것이 현재 한국의 정당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치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또 광주 광력시 이번에 전남에서도 많이 훔쳤습니다 4.15 총선에 전남은 손을 안 댔습니다 전남 광주 광력시입니다 총 얼마를 훔쳤냐 광주 광력시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수는 58만 6,357명입니다 그것의 10%는 58,635.7매입니다 0.7매가 있을 수 없으니까 반올림에 가서 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58,636표를 집어넣고 윤석열 후보에게 58,636표를 빼앗는 작업을 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조작률이 20%입니다 그러면 11만 7,272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조작된 수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50만 684표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68,571표를 얻은 겁니다 득표율이 윤석열 후보는 조작 전에 21.70%에서 11.60%로 내려앉았고 이재명 후보는 75.49%에서 85.39%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역대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전라도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전라도에서 받은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크게 선전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21.70%를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것은 11.89%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났을 때 이준석이 내려가 가지고 당장 인사하고 그렇게 했죠 전남 광주에 가 가지고 이준석이는 이걸 모를 겁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에서 골고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남 광주에서 20%를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전남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크게 힘을 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닫는 속에서도 DJ 밑에서 정치를 시작한 박주선 사선 의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 바로 면전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광주 광역시에서 20%를 돌파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추정치는 21.70%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전남이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전북은 더 높습니다 전남은 광주보다 조금 낮을 겁니다 그래도 20% 언저립니다 상당히 놀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도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최준구님 전기술직 공직자가 이렇게 딱 정리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12%를 조작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0%를 조작했고 그다음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5%를 조작했고 3구 대통령 선거에는 판단착오로 20%를 조작한 이런 아주 멋진 그러나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도표를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이렇게 참 확산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남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못하면 또 비판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대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키고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하는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SNS상에서 이 도표가 많이 유통하도록 마치 5만 원권 만 원권 지폐처럼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도표도 여러분 많이 유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캡처하셔가지고 주변에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이렇게 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생에게 무려 20%를 지지했다 그러나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11%를 보고됐다 이게 얼마나 참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희망적이고 그리고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표가 빼앗겼다 이런 표도 캡처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 많이 이렇게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을 보시고 나면 각 분야의 전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힘을 대주면 만물 박사가 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machi kr님입니다 이분은 또 무슨 정보를 과거에 제공했는가 하니까 조작을 향한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조작 전문가들은 들킬 확률을 대개 13%를 본다는 겁니다 13%를 넘어서게 되면 들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15 총선에서도 26%를 조작하지 않고 딱 그 바로 밑에인 25%를 조작한 겁니다 26%는 각각 13%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25%는 12.5%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들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제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귀한 정보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작이 바텀 앞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탑다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딱 숫자를 정하고 그것에 맞춘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몇 표씩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목표 득표소를 딱 정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모든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가 몇 표가 나왔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개표기 및 QR코드만 봐야지 종이가 종이 몇 장 도장 따위를 때릴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는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과 QR코드를 봐야 된다 QR코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런 작업을 어마어마한 짓을 다 했다는 것이 바로 mhikr님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개표기 스캔 화면과 스캔된 기표지가 후보별로 쌓이는 적재함은 완전 무관한 개별 코딩입니다 스캔 화면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참관인의 주의와 시선을 적재함에서 빼앗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적석에서 심은 하나의 동영상 엔터테인먼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씩만 바꾸어 수십 개 단위로 반복 루프 영상 처리하면 사람의 눈이 쫓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 장의 깨끗한 투표지 스캔 후도 도장 자국을 살짝살짝 옮겨 박아넣는 패턴이면 이 동영상은 완성되고 이것을 이 영상을 처음과 끝만 변조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일체의 조작 주장은 오히려 상대를 도울 뿐입니다 종이 몇 장 도장 자국 몇 장 훔친 그런 조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중간에 좀 어려운 말이 있지만 위조 투표지 몇 장이 발견되고 봉인지 몇 개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차원이 아니고 그냥 전국적인 당원에서 선거를 도덕질하기 위해서 326만 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326만 표를 얻기 위해서 총 조작률은 20% 하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10% 빼앗고 이재명 후보에 10%를 더하는 그런 조작을 전국 차원에서 그냥 전산 조작을 통해서 합리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3구 대선에 소위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지금 받아주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투표함이 엉망진창일 테니까 받아줄 때라도 나중에 받아줄 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 받아주면 그 사이 동안에 투표함을 완전히 갈아치우겠죠 갈아치워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딱 맞게끔 해 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겠죠 법원에 그래서 법원을 또 재검표할 때 까보면 실수가 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 보관 중인 대부분의 4.15 총선 재검표 투표함은 그렇게 통과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통과리 그런데 통과리가 좀 여의치 않은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비례대표 투표함이죠 그래서 지금 대법관들이 비례대표 투표함을 선거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민유숙 씨가 그냥 도망가버렸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하다 못하겠다고 이런 기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났고 이런 기막힌 일을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다 입을 다물고 있고 대한민국 언론이 다 입을 다물고 있고 물론 또 민주당 측은 본인들이 주범이니까 입을 다물는 게 당연하겠죠 2년 동안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요약을 총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딱 정리한 겁니다 목표 득표율 특정 후보의 3구 대선 같으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320만 표 이상을 확보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전산 조작을 통해서 특히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서 투표자 수를 확보합니다 이것은 QR코드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조 투표지를 투입합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 날인하는 것을 선관위가 거부한 겁니다 위법활동을 한 것이죠 그 위법활동 때문에 소위 투표지 이미지를 선관위가 만든 투표지 이미지를 바로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인 위조 투표지 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나의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모든 종류의 선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발각이 돼 가지고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권을 내놓는 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탄압을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가짜 국회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게 주어진 6대 수사 그나마 남아있는 6대 수사 선거 수사를 못하게끔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탈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런 것은 다 세발에 핍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사건 이런 건 다 세발에 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기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 부정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덮기 위해 가지고 황운하 씨가 저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황운하 씨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부정성으로 당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늘 밤 내일 방송에서 제가 그것을 숫자로 한번 드러내겠습니다 황운하 씨가 몇 표 차이가 났고 위조 투표지가 몇 표로 추정되고 그런 것을 추정치입니다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지를 투입을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죠 이게 이제 선관위 작품 전시의 투의 주제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어떻게 했느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여러 마리의 토끼를 그대로 다 풀어놔가지고 토끼가 여기저기 막 뛰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게 한다 이야기죠 그러나 그냥 위조 투표지 투입의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발각된 것은 발각되지 않은 것이 또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백양백태입니다 각양각시의 천차만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인데 쑤셔 박는 쑤셔 넣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해서 3구 대선은 326만 표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총 조작률은 20% 그리고 326만 표 중에 10%를 바로 326만 표의 10%를 이재명 후보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함께 빼앗는 그런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데요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방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고 이번 3구 대선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 같은 대규모의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상당 부분 개입한 그런 선거다 그러면 지난 공직선거에서도 그런 아주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 같은 거 열 필요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어제 9시 한 것은 바로 선관위 작품 전시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도 1도 초점을 맞춘 것이 위조 투표지 투입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다음에 전산조작은 또 별도로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어제에 이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측정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cctv도 가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정자를 써가지고 숫자 세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 수에는 실물로 된 투표인 맹부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맹부가 없는 것 모두 다 전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이 일어난 겁니다 명부 없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몇 명을 했는데 투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중앙선거 관련된 메인 컴퓨터만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선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걸어가지고 조사권을 발동해서 죄를 먹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퍼갑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폼 잡고 다니지만 선관위가 슈퍼갑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소리를 안 내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폼 잡는 국회의원들 다 뭡니까 이렇게 선거를 훔쳐가지고 입법 권력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국민들은 표를 안 줬는데 전산 조작을 통해 이렇게 국회의원이 탄생 안 큽니다 보시면 이제 서초동의 투표소 cctv 두 대를 모두 청테이프로 막아버렸습니다 대리투표 증거인멸과 사전투표 이런 수를 못 세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cctv가 촬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1인 2표 형사라든지 이런 중복 투표 같은 것을 cctv를 가지고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다음 또 한번 보시죠 이게 다 이제 위조 투표지 투입을 늘리려고 하는 조치죠 투표지를 이렇게 보관한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 5만여 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cctv는 종이를 가려 있습니다 이게 부천일 겁니다 이렇게 다 가려놓은 겁니다 부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3항은 우편투표함 사전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계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원천적으로 부정을 막기야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당일투표 현장투표 현장개표 수개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를 막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범죄 행각을 못 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전투표함이 왜 cctv는 종이로 가려져 있고 사무국장실에 있습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cctv는 또 없는 사무국장방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봉투만 열어서 교체하면 되는 이런 투표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봉인지가 아무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떼다 붙였다 하더라도 표시가 안 나니까 워드마크가 표시가 안 나니까 이걸 바로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발각된 것이 이 정도니까 발각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는가 이렇게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크게 문제가 3구 대선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투표지 봉인지 문제지 않습니까 봉인지가 전혀 표시가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두고 선관위는 특수봉인지라고 하죠 원래 봉인지는 이렇게 표시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떼고 나면 워터마크라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것은 떼도 나도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떼고 나더라도 또 이런 것이 증거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봉인지 1일차 사전투표하면 2일차 사전투표하면 서울시 성동구 투표하면 1인 서명임 투표함을 바꾸치게 한 사람이 3인분 사인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투표함을 개표하면 안 되는데 개표를 했습니다 사인을 지 마음대로 혼자 다 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3구 대선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목표 득표수가 정해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또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위조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작품 전시회 이틀째 2번은 바로 위조투표지 투입이라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백양백태 각양각색 천차 난별 그리고 수많은 토끼를 그냥 다 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 정도로 돈 가능한 모든 방법이 다 사용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방법을 애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또 이 개표일 3월 9일 날 그 개표일 3월 9일과 3월 10일 날 그래서 이제 개표기에는 투표지 분류기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있으면 투표지 분류기를 제외하는 컴퓨터가 있죠 그 컴퓨터는 외부하고 통신망으로 연결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선관위층은 굳고 연결이 안 됐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런 선거 문제를 다루어오신 분들은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무효표가 한번 보시죠 무효표가 다 이재명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표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무효표가 많았죠 그리고 또 도장이 절반 밖에 찍히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호소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기표가 없는 경우가 이재명표로 다 분류가 되는 겁니다 창원시 진해구 개표장입니다 진해 문화센터 체육관 이 같은 현상은 언제 발생을 했습니까 4.15 총선 당시에 정진석 후보와 박소연 현재 청와대 소통수석이 맞붙었던 부여에서도 일어났죠 다행히 부여 체육관에서 그 현장을 방문한 개표 참관인이 항의하면서 원래 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정진석 후보의 표를 빼앗는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개표 참관인이 항의를 하니까 투표 개표 사무요원으로 하여금 개표 상황표를 찍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경찰에서 다 이제 조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임의로 뭐죠 투표지 분류기를 다시 리셋 해버린 거죠 리셋하게 되면 그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 프로그램이 아마 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서울 신천동에 아무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100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 또 있죠 이 경우도 또 뭡니까 이런 아무 도장이 없는 투표지들은 각 개표소에서 꼭 이재명표로 분류되어 조작됩니다 무효표가 이재명에 섞여 있습니다 100장당 한 장씩 무효표가 찍게대로 개표기가 조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앞으로 검증을 필요로 하죠 검증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의욕이 지금 제기되는 겁니다 무효표가 이재명표로 분류가 계속되는 겁니다 대구입니다 아무 표시가 없는 도장이 없는 투표지는 모두 이재명표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효표인데 이재명으로 다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그런 개숙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4.15 총선 당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공직선거가 치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3구 대선의 진실성을 분명히 밝히고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목표도 있지만 바로 다음 달에 치루지게 되는 2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또 이런 부분을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또다시 조작선거가 일어났던 그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투표지는 부정선거를 판매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투표지의 재질 같은 거지 않습니까 구격 재질 무게 4.15 총선에서 또 대법관들이 무게 재는 것을 굉장히 방해했지 않습니까 무게 재질 구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15 총선에서 또 사전투표함을 깠는데 인쇄된 것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 인쇄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어디였습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프린터 되는 것은 좌우 여백의 0.5cm가 전혀 인쇄가 되지 프린터가 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죠 롤라가 지나가는 영역이니까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그런 종류의 사전투표지가 4.15 총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트로 출력된 게 아니고 인쇄소에서 인쇄해 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 이후에 종이를 자르는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좌우 여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종입니다 종이 색깔이 다른 거 아닙니까 색깔이 종이 색깔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선관위의 해명은 사전선거 투표지가 지가 햇볕에 닿아서 노랗게 변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색깔이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다르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강릉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고 인천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한두 군데에서 발각됐으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여기 누런 가짜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오래된 종이를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관하고 있던 종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송파 개표소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흰색 종이를 써야 되고 보궐선거 보궐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스카이 글레이를 사용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흰색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했던 대구 중남구에서도 스카이 글레이색이 돼야 되는데 옅은 초록색 종이가 투표지가 출토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가 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위조 투표지 투입의 정황이나 증거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햇볕을 쬐면 누렇게 된다고 하여 확인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햇볕째 일주일째 쬐어본 롤용지 영수증인데 색깔이 누렇게 변하지 않음 흰색 거두름 어떤 분인지 그것을 실험했는 모양이죠 종이를 햇볕째 일주일간 쬐도 변하게 없다 롤용지와 똑같은 용질성인 거니까 송파 개표소에서는 이렇게 누른 게 나온 겁니다 사전 선거 투표지에 햇볕째 닿아서 노랗게 변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 조작 투표지 그게 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실시됐던 예를 들면 경기도 안성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 그다음에 또 대구시 중남구 이런 데서 이제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기대를 모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한 대구 중남구에서는 이제 법원에 신청한 투표함과 일체에 대한 정거보전 신청이 정적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것이 이제 정거보전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윤용진 변호사입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지역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투표함을 인수하는 과정을 보는데 이게 아마 관외사전투표일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한번 보시죠 색이 완전히 다른 게 나온 겁니다 색이 회색을 써야 되는 것이다 보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은 스카이그레이를 쌓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겁니다 여튼 초록색이 나온 겁니다 박스 하나를 이런데 이런 겁니다 박스 하나가 이 정도면 다른 박스는 어떻겠냐 이야기죠 박스 하나를 그냥 임의로 선택해서 윤용진 변호사가 열었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연두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연두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정황이나 정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확정되느냐 여부는 검찰 수사를 거쳐야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흰색을 써야 되는데 누른색의 종이를 단 투표용지가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만일 그것이 당일투표지라고 하면 그것은 인쇄소에 얼마나 품질을 엄격하게 했습니까 그것이 롤용지를 사용한 사전투표지라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한 분이 증명했지 않았습니까 햇볕에 6일 동안 째도 신색이 누른색이 안 된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했던 대구 중남구는 통계를 보면 관외 사전투표에서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관외 사전투표에서 현장에 도태우 후보의 표가 적고 다른 사람은 3배까지 늘어난 사람이 있는 거죠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런데 그 지역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신권 다발처럼 팍팍한 게 나온 거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게 어떻게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입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투표함을 법원의 정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게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지입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투표함입니까 재금표의 경험이 많은 그런 권호영 변호사는 딱 보자마자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입니까 이걸 누가 투표자 볼 수 있겠습니까 투표함이 들어가면 투표함 자체가 하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구겨지죠 그래서 중앙만 좀 이렇게 좁고 나머지는 부풀음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셨죠 이런 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그 본년의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인물을 다 망각하고 입을 다무는 거죠 언론사에 계신 분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자식들을 생각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투표지냐 이야기죠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모체에서 대량으로 이게 또 이게 뭡니까 이게 QR코드가 있는 걸 봐가지고 이게 사전투표 용지거든요 사전투표지거든요 도장이 찍혔으니까 사전투표 용지가 아니고 사전투표지죠 이거 다 인쇄 쓰는 겁니다 도장을 엉망진창인 거죠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 도체에서 원하는 만큼 매수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그냥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3구 대선은 사유권 총선과 굉장히 달랐던 것은 정말 이번에 아마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큰 기대를 거졌던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 때문에 조작이 너무 쉽다는 거 하나하고 그게 방심을 한 거죠 나머지 하나는 확진자 수를 계속해서 관리했다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가 100만 이상 정도 이렇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확진자 사전투표와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 그 확진자 사전투표와 확진자 당일 투표를 아마도 이분들이 대목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대목이라는 이런 표현 아시죠 옛날에는 물자가 다 귀했기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게 대목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큰 한몫 잡는 기회라는 것이죠 확진자 사전투표하고 확진자 당일 투표 여기서 크게 어떻게 한번 그런 표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쇼핑백을 쓴 거 아닙니까 쇼핑백에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선거를 직접 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진자 사전투표 3월 5일이 참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으면 그냥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을 겁니다 거기서 많은 표를 한꺼번에 가지는 그런 계획들이 아마 무산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렇게 당연히 투표함에 투표자가 직접 투표해야 되는 이렇게 간접 투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고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표를 집어넣는 거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는 봅니다 이건 직접 투표를 위반한 거죠 투표지를 쇼핑백과 비닐백에 담아서 옮기는 나라가 세상 전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제 퇴직했지만 김세환 씨가 사무총장으로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했지 않습니까 확진자용 투표함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여러분들 확진자용 투표함 언제 썼습니까 3월 9일 날 당일 투표에서는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는 투표함 썼죠 투표함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접 투표를 한 겁니다 공상당 투표를 한 거죠 나중에 다 감방 가야 될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부끄러운 부모가 되겠죠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 다음 여러분 보시기반은 이게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렇게 뭐죠 바구니 비닐 플라스틱 바구니에 집어넣도록 한 겁니다 이 비밀 투표가 완전히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 관리위의 노정희 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왜 물러나지 않겠냐 이야기죠 이 뭐 쓰레기 박스에 또 투표제를 넣게 하는 또 확진자용 예 확진자용이네 쓰레기 박스에 또 넣게 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기표 소용을 또 하나 만들었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딱 이러면 거기에서 3월 9일날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59분짜리 동영상으로 방송을 했던 박주연 변호사 방송이 진실을 알리는 데 크게 역할을 했죠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1 플러스 1 투표지 3장이 나왔죠 확진자가 받은 투표용 봉투 안에 본인이 기표할 수 있는 그런 투표 용지 한 장하고 이미 일본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투표지가 나온 거죠 이게 아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3구 대선에서 분수령을 가리는 3월 5일날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의 주민센터에서 발견한 결정적인 그런 부정선거의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상황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답에 여러 가지가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조작이 안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조작이 된 거죠 정치를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까지 40%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옛날에 김경수 씨가 드루킹 김모 씨한테 부탁했지 않습니까 집권 마치는 날까지 40% 모든 게 다 거짓인 겁니다 이런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전직 기술 공무원 출신인 최중구 씨 최중구 님이 이런 도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친녀 성향의 그런 여론조사 회사죠 여러분이 보시는 그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이게 지금 이제 2021년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022년도 3월 9일 당일 투표 날까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죠 그러면 이 아마 감색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44%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46.3%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56.2%까지 올라갔네요 가만히 있어 보시죠 52.6% 아 이게 푸른색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네요 2021년 12월에 47%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7.5%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밑에 노란색입니다 37.5% 39.7% 38% 그 다음에 39.7%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가는가 하니까 여기에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43.1% 여기 보시죠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회색입니다 43.1% 이재명 후보가 여기 나오네요 2020년 2월 28일 3월 1일 사이에 43.1%인데 갑자기 뜁니다 5.6%가 뛰어가지고 52.6%가 됩니다 52.6%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극감하해가지고 39.1%로 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3월 4일 3월 5일 사전투표일 날 그게 3월 3일과 3월 4일이네요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39.5%에 43.1%로 뛰는 겁니다 43.1%로 39.5% 49.1% 49.1% 49.1% 5.6%가 뛰는 겁니다 이재명이 3개월 동안 지지율 변화가 5.6%였는데 이틀 만에 지지율이 9.5%로 폭등한 것은 누가 믿겠는가 아주 잘 자르스네 윤석열 후보는 44%에 43%를 유지했는데 당일 투표에서 56.2%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2021년 12월부터 사전투표까지가 다 40% 됐는데 당일 투표에서 56.2% 나왔거든요 여론조사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자체를 그냥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2021년 12월달부터 사전투표까지 40%대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당일 투표에서 56.2%가 나왔다 이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오냐 이야기죠 이재명 후보는 37.5%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30%를 유지하다가 2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39.5%였는데 갑자기 3월 1일에 46.3%를 올랐다 어떻게 5.6%가 옳으냐 이야기죠 그리고 사전투표 이재명 후보가 52.6% 또 사전투표 날 9.5% 또 올랐네 대단하네 3월 1일부터 사전투표일까지 9.5%가 또 올랐네 그 전부터 3월 1일까지 5.6% 올랐고 3개월 동안 이재명 지지율 변화는 고작 5.6%였는데 이틀 만에 지지율이 9.5% 폭동하면서 누가 믿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구먼요 아주 참 황당한 그런 숫자가 나왔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소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작품이죠 작품으로 만든 그런 전시회장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날에는 권호영 변호사님이 또 출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방송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보시고 지금 이제 공병호 tv에서 2천만 그런 부정성 근절 결집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직 전화 안 하신 분이 계시거나 또 주변에 독려하셔가지고 인터넷 전화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전화를 한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공tv.net 공tv.net 들어가시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tv.net도 방문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언론에서 이런 선거 문제를 다루는 데가 전혀 없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겹치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줘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참 학력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이런 아주 명백한 그런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회가 침묵하는 것이 좀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구 대선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4.15 총선 이후에 긴가민가했던 그런 선거 부정 문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현실화됐구나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이렇게 자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발견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